뭐, 뭐예요? 뭐긴, 옛 생각이 안 나니? 이럴 수 없어요. 이건 반칙이에요. 우리 어머니한테 이럴 거예요. 너 그거 아니? 너네 엄마 지금 집 아파. 너네 엄마 지금 집안 문제로 너한테 신경 쓸 결혈이 없어. 그래서 이 작은 엄마가 너를 학교로 데리러 갔고 너를 다시 여기 학원에 내려줄 것이고 너는 당장 저 안으로 들어가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온다. 알겠니? 너 우리 창수 1등 한 거 알고 있지? 실험. 전 그렇게 못해요. 지금도 그때 공부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찌긋찌긋하다고요. 이게 진짜 어머니 사진만. 너 정말 작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?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. 손짓도 죽죠?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. 강예습도 좀 불러봐라 강예습도. 나와 나와. 아니 이거 누구세요? 너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도망갈 생각 하지도 마. 그냥 받아들여. 이게 너의 운명이야. 그냥 받아들여. 이게 너의 운명이야. 난 너의 영원한 맘. 영원한 엄마로 남을 것이다. 흥! 빨리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정신 타리고 공부 똑바로 한다. 창수 1등 한 거 알고 있지?